안녕하세요. 금일은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중인 해상풍력터빈 설치선에 설치되는 발전기 엔진을 바찔라사의 메타놀 엔진 공급권과 함께 메타놀 연료 추진 선박의 개발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바찔라사는 신규 메타놀 연료 엔진을 처음으로 수주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밴 오워드사가 작년에 중국의 엔타이 CIMC 레플스 조선소에 발주한 해상풍력터빈 설치선에 설치되는 발전기 엔진을 메타놀 연료 운전이 가능한 5대의 바찔라 32 엔진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이번 바찔라사가 수주한 엔진은 메타놀 연료 공급 시스템과 함께 공급될 예정이며 2023년 초에 인도 예정입니다. 바찔라사의 메타놀 연료에 대한 경험은 2015년 스티너 저머니커의 일반 엔진을 메타놀 연료 엔진으로 개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메타놀은 기존 선박 연료유에 비해 황산화물, 싹스, 은 99%, 질소산화물, 낙스, 은 80%, 미세먼지, PM, 는 95%, 온실가스, GHG, 는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환경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타놀 연료를 사용하는 바찔라사의 메타놀 연료 엔진은 기름 연료 엔진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메타놀 연료는 재생에너지원 전기에서 생성된 수소 및 회수된 탄소의 수소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놀의 장점은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널리 이용이 가능하며 저장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공급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습니다. 해상풍력터빈 설치선의 설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메타놀 연료 특성상 기름 연료인 HFO 대비하여 연료탱크의 저장 공간은 2.4배의 볼륨이 소요되므로 저장 탱크의 크기를 잘 고려하여 설계가 필요합니다. 바찔라산은 해상풍력터빈 설치선에 설치되는 메타놀 엔진, 연료 공급 시스템 이외에도 설치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풍력터빈, 설치선의 최첨단 스러스터 패키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발주되는 선박, 해상설비 등의 사용연료는 LNG 이중연료를 넘어 대체 연료인 메타놀 연료 선박 등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탄소중립정책과 탄소세 등의 법적 조치가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선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뒤, 2024년 이후에는 메타놀,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발주가 LNG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발주를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타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개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미국 선급 ABS는 싱가포르 선사 STTR 머린 상하이 선박 설계 연구소 제스 DRI와 협력하여 메타놀 연료 추진 벌크선의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STTR이 주요 운영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미국 선급 ABS는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 거래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에서 선박 성능 평가 등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연료 시장에서 메타놀 연료의 활용성, 가능성, 전망 등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SDRI 수석 엔지니어 왕강에 따르면, 인기 있는 네오파나막스급 벌크선 중의 하나로, SDRI에 의해 설계된 8만 5천 데드웨이트 벌크선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의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하여, 신규 에너지 연료 솔루션 선박 시리즈로 메타놀 연료 추진 8만 5천 데드웨이트 벌크선은 그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메타놀의 여러 이점으로 인하여, 많은 선사들이 205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녹색, 연료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친환경 연료의 전환을 서두르는 것과 같이, 한국 조선소에서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치열한 선박 개발 및 수주 전쟁에서 한국 조선소의 기술이 유럽의 엔지니어링 회사의 기술을 넘어서야, 중국 조선소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